자 이것도 예민한 두께의 공략인데 자 좋습니다. 정화국을 맞춰냅니다. 이런 비켜치기 같은 경우는 진짜 남자 선수들이 남자 선수들만큼 치는 것 같아요. 딱 이런 얇은 두께의 비켜치기를 딱 치는 상황들은 진짜 잘 치는 것 같아요. 여자 선수들이. 재성훈 선수 얼굴 표정 봐서는 나오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. 응우딘 나이도 여기서 강제인이 끝내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. 글쎄요. 표정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? 네. 자 김세현. 김세현의 득점. 8대7입니다. 세트 포인트예요. 이렇게 되면 분위기는 거의 풀세트 갈 분위기인데요. 마지막 패치도 나쁘지 않아요. 대회전이 좋게 서 있습니다. 오늘 기록 세우겠는데요. 그렇죠. 1세트 첫 경기, 두 번째 경기, 지금 세 번째 경기. 다 풀세트까지 되면 지금 개막 세 경기가 전부 풀세트가 되는 거잖아요.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트는 다 11대 10? 뭐 이렇게 끝날 건가요? 김세현. 돌리기 대회전. 이 목적을 치는 좋은데 진행 방향이 괜찮죠. 감자! 이렇게 마지막으로 갑니다. 그렇습니다. 김세현의 마음을 지었습니다. 107로. 8이닝 만에 김세현 선수가 세트를 가져가면 선수들은 마지막 세트로 갑니다. 힘든 게 오늘 약속이 난 것처럼 다 풀세트 경기로 가는데요. 네. 그래서 최승원 선수의 팀 리그 데뷔전은 오늘이 되겠군요. 네. 맞습니다.